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찹쌀가루 아름다운 아이스크림 저거 좀 더 딱딱한 느낌 배가 더 맛있어 이것은 한입에 더 맛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iceum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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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ㅇㅇ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양념장 찹쌀떡 치즈볼 오징어 너무 맛있어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한 고소한 고춧가루 뼈뼈뼈 치즈볼 꾸덕꾸덕 아삭아삭 랍랍랍 젤리 오징어 고소한 맛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